안녕하세요. 코리언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든 메리어트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여서 무료 숙박권이 나왔을 때 5급 호텔에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메리어트 본보이 브릴리언트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회비는 650달러로 높은 편인데요. 식당에서 이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면 다이닝 크레딧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5달러씩 돌려줍니다. 25 곱하기 12 하면 1년에 300달러니까요. 식당에서 이 카드를 종종 쓴다는 전제하에 카드 연회비는 35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무료 숙박권이 딸려오는데요. 브릴리언트 카드 경우에는요. 1년에 8만 5천 포인트까지 쓸 수 있는 무료 숙박권이 한 장 날아옵니다. 그리고 사인업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드를 만들고 나서 6개월 동안에 6천 달러를 사용하면 15만 포인트를 주고요. 또 돈을 내고서 호텔에서 6박 이상을 하면 추가로 5만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현재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20만 보너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프로모션이 있기 전에는 8만 포인트, 9만 포인트 정도 주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비즈니스 이후로 메리어트 호텔에서 종종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프로모션이 있을 때 카드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신청을 하시고 직접 받으셨으면요. 웹페이지 두 군데에 가셔서 아이디를 만들고 등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카드를 발행하는 프로세서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페이를 해놓으시면 카드값 납부를 하는 것이 편하겠고요. 그리고 호텔 포인트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호텔을 예약을 할 때에는요. 메리어트 홈페이지에 와셔서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리어트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만들고 등록을 하신 후에요. 프로필 페이지로 가셔서 카드 정보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받으신 그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요. 메리어트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여러가지 베네피트 등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포인트가 쌓이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까지 포인트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무료 숙박권이 들어와 있는지 등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30만 포인트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을 예약하는데 많은 포인트를 차례를 하였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때 또 여행 계획이 있는데 산안토니아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을 또 포인트를 주고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호텔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언드 오월드라고 하여서 프리나이트 오월드 설티피케이트 이것이 바로 1년 안에 쓸 수 있는 무료 숙박권이 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프리나이트 오워드를 줄여서 F&A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F&A 같은 경우는 8만 5천 포인트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브릴리엄트보다 낮은 등급으로 카드를 만드셨으면요. 8만 5천 포인트보다 낮은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이 포인트를 잘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맞는 호텔을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익스파이어라고 하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만기가 되니까요. 만기 날짜가 되기 전에 이 무료 숙박권을 이용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무료 숙박권이 있는지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는요. 이 메리엇 호텔 웹페이지를 이용을 하여서 호텔을 예약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요. 상단 메뉴에 가셔서 언어를 바꾸시면은요. 한국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스크린샷 자체는 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이용하시든지 한국어로 이용하시든지 상관은 없으니까요. 메뉴 자체 그리고 포인트 자체는 동일하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행 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였는데요. 원하시는 여행지가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7월 21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하는 것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실과 투숙객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성인 몇 명, 아이들 몇 명,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나인 몇 명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포인트 어워드 사용하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직접 돈을 주고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포인트나 숙박권을 이용을 하시려면은 이 옵션을 체크한 후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셨으면요. 그 지역과 그 날짜에 해당되는 호텔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보통 싼 호텔이 이렇게 위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타운 플레이스 스위트랑 페어필드 인 등이 나왔는데요. 가격을 보면은 하룻밤 머무는데 100달러, 84달러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지역과 날짜에 따라서 포인트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2만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만 5천 포인트를 주고서 이러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텔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낭비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호텔들은 제외를 하고요. 더 고급 호텔만 나오도록 검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필터 기준으로 해놓고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필터가 있는데요. 각종 조건을 넣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호텔만 보여주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랜드를 클릭을 하여서 고급 호텔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엇 호텔 브랜드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비싼 것이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로 들어갔고요. 그 아래쪽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그 날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리츠 칼튼에 머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럭셔리 브랜드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요. 1할자에 선택할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샘플은 달라스의 경우에는 리츠 칼튼과 더블유 호텔 그리고 JW 메리엇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 세 가지가 선택이 되어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8만 5천 포인트를 이용하면은요. 대부분 럭셔리 브랜드 호텔에서 머무르실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으면요. 아래쪽에서 추가로 선택을 하여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스에서 고급 호텔로 검색을 하였을 때 이렇게 세 호텔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더블유 델러스라고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빅토리 파크에 있는 호텔이 되겠는데요. 역시 고급 호텔인데 포인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고급 호텔에 속하는데 하루에 315달러 정도 하고요. 포인트로는 34,400포인트가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보이는 것이 라스콜리나스 리조트인데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호텔이 이전에 폴 시즌스 호텔이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이런넬슨 토너먼트가 열리기도 했던 곳이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메리업 계열로 넘어오면서 라스콜리나스 리조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메리업 포인트를 모으시는 분들은 달라스에 럭셔리 호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텔은 7월 말 정도에 358달러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리츠칼튼 달라스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하루 밤 먹는데 638달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포인트가 안 나오는 것들은 요금 조회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자세하게 포인트 및 가격 옵션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호텔이 하나 더 있는데요. JW 메리업 달러스가 7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회를 해보면은 요금 조회가 안 되고 리스트만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호텔이 오픈되었을 때 기회가 되면은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처음 나왔던 W 호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달라스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클래식하게 좋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에 맞게 럭셔리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수영장도 있고 웻발도 있고 하여서 수영도 하고 파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포인트를 써서 숙박을 할 때도 포인트를 다 쓰고 숙박을 하느냐 아니면은 포인트를 조금 덜 쓰고 캐시를 보태서 숙박을 하느냐 이런 옵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교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 럭셔리 브랜드로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만 5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숙박권이기 때문에 3만 4천 4백 포인트를 쓰는 것은 낭비가 되겠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3만 4천 4백 포인트를 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차감을 하지만요. 이 숙박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없어집니다. 8만 5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3만 포인트를 쓴다고 하더라도요. 5만 포인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숙박권 자체가 그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텔에 묵는 것이 무료 숙박권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가보고 싶은 호텔이었다. 그러면 숙박권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요. 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세일을 하고 포인트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절약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 수치가 높은 리츠 칼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츠 칼튼 같은 경우에는요. 하룻밤 묵는데 6만 8천 포인트를 요구를 하고요. 포인트를 아끼고 싶다 하면은 포인트를 반만 쓰는 3만 4천 포인트를 쓰고 남은 금액은 300달러를 지출함으로써 숙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호텔 투숙에 필요한 무료 숙박 어워드를 한 개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문 페이지로 가시면은 역시 동일한 문구가 프리나이트 어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실 리워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무료 숙박권 FNA를 이용하여서 숙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해당 어워드를 사용하시면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리나이트 어워드 FNA 8만 5천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이용하여서 이 호텔에 예약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옵션 6만 8천 포인트를 사용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무료 숙박권 FNA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크레딧 카드를 쓰고 스팬딩을 채우면서 그동안 정립하였던 포인트에서 6만 8천 포인트를 차감하여서 쓰는 것이 되므로 두 가지 옵션이 둘 다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 숙박권을 이용하는지 포인트를 차감하는지 잘 선택을 하여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워드를 이용하여서 숙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은 포인트를 얼마나 썼는지 혹은 리워드를 사용했는지 보입니다. 사용한 리워드가 나오고요. 6만 8천 포인트가 없어졌다고 나오는데요. 현재 무료 숙박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포인트는 0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외에 포인트를 이용하더라도 호텔에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지 부대시설 요금 이것이 바로 리조트피가 되겠습니다. 이 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호텔에서 예약을 할 때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외에도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추가로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기 전에 호텔이 맞는지 날짜가 맞는지 포인트를 제대로 차감했는지 무료 숙박권을 이용하였는지 확인을 하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예약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포인트 및 가격을 잘 비교하셔서 이것을 그냥 돈을 내고 숙박을 하는 것이 좋은가. 쌓여있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1년 내로 사용을 해야 되는 무료 숙박권을 이용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가성비를 잘 따져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숙박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 숙박권을 쓰고 나서 남는 포인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용을 하시면 숙박권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좋은 호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호텔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만든 등급에 따라서 최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베비 같은 경우에는 5만 포인트까지 쓸 수 있는 숙박권이 나오고요. 브릴리언트 카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최고 8만 5천 포인트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잘 따져서 호텔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카드를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용을 절약하려면요. 카드를 안 만들고 그냥 제일 싼 호텔에서 묶으면 이것이 사실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거든요. 하지만 같은 돈을 주고서라도 혹은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이왕이면 가족들이 여행가는데 조금 더 좋은 호텔에 머물고 싶다. 평소에 돈을 주고서 묶을 수 없는 고급 호텔에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 이러한 분들은 카드를 주고서 포인트 및 숙박권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가 나에게 맞는 카드인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올해 연말에 여행을 가겠다. 내년 봄방학 때 여행을 가겠다. 계획들을 미리 잡으시고 스팬딩을 잘 하시면 비싼 돈 주고 만든 카드가 그만큼 제 값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리어 카드로 만든 무료 숙박권을 호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서 이용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